전시관에 이어서 전시관에는 이제 조상대우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상님을 통해서 운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나요? 조상님으로 인해서 운이 오는 게 아니고 운을 갖고 오는 게 조상이지 근데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할게 내가 확인도 시켜줄 수 있고 우리 집 신도가 운이 왔는데 운 들어왔다라는 소리를 안 했어 내가 근데 꿈을 꿨어 아버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쌀을 가마니에 쌀을 아버지가 지게에다가 맥가마니를 가지고 아버지가 문을 열어라 문 좀 열어라고 하더래 그래서 문을 열었대 문을 열어주니까 아버지가 이거 니네 거다 하고는 툭 하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쌓아주더래 이게 다섯 가마니였대 깜짝 놀랬대 그래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길래 웃었어 내가 선생님 왜 웃으세요? 막 꿈 얘기를 하길래 웃었어 선생님 왜 웃어요? 그러길래 아이야 시간이 있냐? 그니까 아 얘 시간이 있다고 그럼 와라 그럼 내가 얘기를 했어 여기 앉아라 앉아서 내가 두 개 했어 올해 네가 운 들어온다 근데 얘기를 안 했다 어찌 안 했냐 네가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드니까 힘들으니까 실제로 힘든 신도였어 진짜 어려운 신도인데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을 갖다 주는 거다. 아버지가 다섯 가마니를 갖다 줬다 이거 보통 사람들 못 봐도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운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웃더라고 그래서 운맞이를 해야 되는데 아야 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운맞이를 할래니까 선생님 그러면 나 이렇게 작은 금전으로는 할 수 없어요라고 하길래 우리 집 신도니까 응 그래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진짜 내가 얼마 안 받고 해줬어 해줬는데 이게 진짜 괜찮았어.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꿈인 것 같고 난처하시겠지만 혹시 두 번째 또 징조가 있을까요? 물어요. 꿈 말고. 꿈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일들이 연결이 와. 근데 신기한 거야. 여자까지도 진짜 힘들었는데 일들이 어디서들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신기하거든? 그럼 연락이 와. 선생님 왜?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일거리가 왔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아야 올해 운 들어왔으니까 해거라. 그러면 선생님 올해 운 들어왔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냥 일거리가 온대. 네.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조금 직설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아프지 않게 물러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와서 꿈이나 좀 징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점사를 받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대운이에요. 그럼 무조건 운맞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건 무조건 운맞이는 아니고 사람이 이 금전이 있어서 요즘에 진짜 시국 어렵잖아. 그죠? 진짜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 금전이라는 게 운맞이가 뭐 이렇게 부르는 액수가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 근데 이만한 걸 해야 되는데 금전이 없으면 이렇게도 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오 이거는. 나는 그렇게 가요. 그쵸. 진짜 그렇게 가요. 저도 현재 그거를 많이 봐왔고 많이 느꼈. 아마 이 정도의 운이라면 이만큼을 불러서들 하려고 하겠지. 네. 근데 나도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부르겠지. 근데 없어. 가난해.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이만큼은 부르면은. 이만큼의 금전이 어디서 난단가. 이만큼 해서 일단 문 열어지면 그 사람이 또 영업이 풀리면 금전이 이렇게 쌓아지면은 또 선생님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걸 사람들은 못하지. 그치? 근데 항상 얘기하자. 하루살이 무당 아니다, 나는.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문이라도 조금 열어주면은 그 사람이 좀 행복하고 더 살 길을 찾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언제나 또 보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은 뭐 그렇게 이거 또한 전시금과 동일하게 부담을 안 가지면 좋을 거 같아. 그렇지. 뭐 무당이 다 운맞이 해라. 사람들이 무당집 온다 그러면 무당이 다 구달아 그럴까 봐 막 겁나서.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거든. 근데 사람들 인식이 그래. 무슨 일이야. jako씨에 대해서. 그리고 그 tangled yt. 그렇게 이야기 해. 그게 kaum 눈 playing.